지난 2018년이었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4년, 4달간 사실상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던 한일 관계가 오늘 정부의 배상안 발표로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앞으로 호응할지도 예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서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김정우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앞서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해법에 일본이 올라탈지 아니면 우리만 그냥 가게 될지 이건 아직 잘 알 수 없는 거죠. 너무 좀 서둘러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오늘 발표에 앞서서 피해자 유족단체와 한 대여섯 차례 면담을 했는데요. 좀 더 의견스러움을 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냈어야 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해법이 피해자 감정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결단을 내리고 발표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의 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가장 크게 장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은 수출을 포함한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문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교류가 멈춰졌죠. 이것이 비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같은 한반도 안보 지형까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올라온 시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히는 과정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긴 했겠죠?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와 징용 문제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 때 명시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위안부 문제는 당시에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협상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징용 문제는 배상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배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까지 냈던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일부입니다만 추가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안대로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가 있지만 피해자 측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중에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죠. 정부는 계속 설득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15명 중 3분만 생존해 있는데 대부분 90대 고령이고요. 또 일부 유가족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원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어서 해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침략을 사죄했던 과거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건 사실 저도 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야 합니까? 일단 사실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 2015년 당시에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합의를 주도해서 발표까지 한 걸 한국 정권교체 이후에 파괴되는 과정을 본 입장에선 다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결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양국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 청년 기금에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과 같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정상화의 물건은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으로 투게 될 텐데 물밑 접촉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일단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일본을 방문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건을 투고 나면 한일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민감한 현안들도 수시로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전후로 기시사 총리가 방한을 한다면 한미일 3국의 셔틀 외교가 본격화하는 셈이 됩니다. 일단은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를 해보죠.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